홍진영 우리 리얼리티 찍을 때 아니... 까봐... 지금부터는 미션 카는데? 진짜... 내가 진짜 일어나야 해 지금부터 뉴 리스의 요리각을 뽔습니다 여러분은 배꼬팀과 아론팀으로 나눠 와 잠시만요 왜 배꼬팀과 아론팀을 ver? 요리할 줄 알아? 할 줄은... 뻗치지 마 요리할 줄 알아? 맞아 백호는 요리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야 나 요리필래! 일단은 다행히 있어 어쨌든 재료는 재료를 진행하면 요리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보는 만화입니다 만화입니다 다 본인의 소리로 더 많은 재료를 구입해 아 그러면 이거는 나론팀 저는 나론팀 안 할게요 전 대표를 안 하고 아론팀으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또 추가사항이세요 만들어진 음식과 직설 요리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안 낼씩 엉벌에 찍어볼까요? 아 작사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는구나 아니 이 엉벌은 도대체 뭔데? 엉벌이 뭔데요? 그거 먼저 말해줘요 그럼 안 할게요 일단은 해볼 수도 있는 거 같아요 나는 솔직히 살라 그랬어 나는? 형! 아니 형 누구 데려가고 싶어? 그냥 1대 4 하자 일단 가위바위라 해 가위바위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겨서 네가 아 너희들 아 싫어 우리 둘 뽑아 가위바위보 나 민혁이 난 재아리 재아리 일단 랜 랜 가져가 장갑받아 나는 그렇게 안 돼 가위바위라 진사랑 진사랑 마라 당했는데 내가 요리를 좀 합니다 해 해 맘대로 해면 진짜 버렸다 자 형 그럼 랜 데리고 가고 싶어? 안 데리고 가고 싶어? 그래 우리 나쁘지 저희가 일단 일단 이제 요리를 하러 저희 숙소를 오늘 일부 공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불이 없으니까 팬들께 숙소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내가 리더니까 너희도 손으로 내가 리더 어 나도 리더니까 너가 손으로지 리더는 어 선생님 요리는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어차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이겼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됐어 나 이겼어 나 이겼어 알겠습니다 진사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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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돼 한 명이 돼 한 명이 돼 그래 한 명이 하고 가자 그래 출발 가위바위보 버려도 되죠? 버려도 되죠? 버려도 되죠? 그래도 뉴이스틴인데 이거 그래 뉴이스틴니까 갑시다 뭐하냐 나 뭐하냐 나 치쳤어 지금 괜찮아 가위바위보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pub 렛츠고 렛츠고 이 만원가 제 지갑이 있습니다. 내 아론이 형 지갑이 얼마가 있는지 아니? 내 지갑이 없지? 야 저 지갑 꺼 머리 쓴 거지? 어떡해 얘가 우리 갈비탕에서 그냥 갈비탕 먹자 설렁탕 우리 삼겹살 구워 먹어 그냥 맘은 없이 사서 괜찮은데 그것도? 뭐 만들래? 일단 많은 분들이 나눠 먹을 수 있고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기 쉬운 걸 해야 돼 아 그거 어때 떡볶이? 떡볶이 괜찮다 유이스트로 떡볶이로 해가지고 해물도 넣고 숙소에 라면 있으니까 라면도 넣고 아 좋아 좋아 제일 중요한 거 우주장 떡 떡이 제일 중요해 야 간장 떡볶이 할래? 야 능현아 카레 떡볶이 같은 거 할래? 아 그럴까? 어 좋은데? 자 그리고 떡은 밀가루 말고 쌀로 된다 알지? 더 쫀득쫀득 찹쌀 카레 해보자 아 좋아 좋아 좀 두꺼운 게 좋아 그치? 이게 아주 좋아 근데 양이 잡지 않을까? 너 많이 먹으니까 주의하자 저게 야 내가 그렇게 많이 안 먹을 거야? 치즈 아 치즈? 너무 비싸거든 치즈 요런 거 사 아 이거 사면 끝이네? 칼신박 치즈라가지고 좀 비싸 칼신박 체다치즈 있네 아 2천원 어 2천원 그래 빌려 야 돈 걱정하지마 내가 살게 그냥 그래? 내가 살게 그럼 이거 진짜 크래미 크래미는 아니야 크래미를 왜 넣어 베이컨?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나오네 어묵 여깄네 어묵 여깄네 이런 거 넣어야지 어묵 부산어묵 그래 부산어묵도 사야지 제주하는 거 없냐? 없어 여깄네 차가가 없는 차가가 없는 멀쩍 기다리네 어 이것만 있으면 돼 난 모르겠다 야 그리고 크래미 아 야 계란 삶아야지 떡볶이 계란 왜 넣어? 계란 삶은 게 넣어? 아 나 계란 그럼 안 넣어 아니 아 나 넣어볼 수 있어 난 넣는데 뺀어 만원 만원 돈 뺐어 돈 뺐어 야 오늘 뺐는데 보여주네 택시하고 가자 돈 뺐는데 택시하고 가도 없이 안녕 누구 있을 거야 2번 쓰기 없죠 컷 아 은하 쓸 수 있어 아는 양 있잖아 돌아가서 한 번, 한 번. 감사해요. 돌아가서 좀. 너무 토마토다. 아쉬워. 내가 먹고 싶어. 내가. 우리 김 진짜로. 우리. 야. 그냥, 그냥. 간단하게. 삼겹살 삼겹살. 저게 열린 것 같아. 아, 매니저 형이 바구니 있던데요. 형, 일단 우리. 사이즈 있게 파스타. 잠시만. 바가지 챙겨. 일단 사이즈 있게 파스타 만드자. 일단 추워. 파스타? 감자 파스타. 파스타에 내추야. 아, 그리고 파스타 안에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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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추워. 일단. 나 저번에 파스타 소스하고. 파스타. 뭐 들어온다. 파스타 면허. 어, 나 파스타 하면. 아, 일단. 알겠다, 알겠다. 떡. 떡이 제일 중요하다. 떡. 일단. 파스타 소스에. 고기. 우와. 이거 4,000원 되니까. 맛있겠다. 4,000원. 6,000원. 메추리알 사자. 이따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메추리알, 메추리알. 사세요. 뭐 사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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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파스타 넣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따로따로따로. 따로. 잘 안 하고. 이상한데? 맛있어있어. 就是 그 aquarium. 복 tots. Lovin. ink. 두 가지. 버섯, lovin. kind. 고춧가루 저는 샐러드 참치 먹는 거예요 참치 먹는 거야 모르는구만 기다려봐요 참치 큰 거 야야야 참치 하지마 돈 아까워 일단 샐러드 5단이 샐러드 드레싱 내가 마침 나 드레싱 싫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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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나아 아 확실히 아일랜드? 아일랜드 되게 맛있어 아일랜드 소스 맛있죠 여러분 피클과 상큼한 소스가 어우러져 저는 샐러드보다는 솔직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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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냥 머스타드 사자 야 야 야 야 저는 초콜렛 만들고 싶어요 나 믿어 나 요리 잘해 저번에 러브들과 초콜렛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나 설거지 해야 된다 얘들아 일단 따라와봐 설거지 해야 돼? 설거지 해야 돼 러브들 염색할까요 우리? 러브들 염색해줄까요? 러브들 염색해줄까요? 재료 골라야 돼 러브들 로션은 어때? 로션? 러브들 이건 있어요 집에? 설거지 해야 돼 러브들 염색해줄까요 러브들 염색이 떡볶이? 아니 왜 떡볶이 뭐데 너희? 널 모르지? 삼겹살 구워 먹냐? 야 이거 삼겹살 같이 해? 샐러드 먹어? 몰라! 왜 비밀이야 이거? 으유 떡볶이 떡볶이네 떡볶이 너를 어 우리 떡볶이야 떡볶이에요 이거 떡볶이에 뭐 들어갔는지 몰라요 뭐지? 뭐 출연이 돼 아니 메쿠야 가장 중요한 카네 카네 순한 맛 매운맛 아니 이게 똑같다 근데 여기는 토마토가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갔어 여기는 사과 여기 우리미를 들어가고 다시 들어갔어 좀 매운맛 없나? 좀 살짝 매콤한 맛이 나야돼 그치 맞아 아 막 해물같아서 먹고 싶은데요 지금 미연아 회 먹을래? 왜? 그냥 먹고 싶어서요 요리하면서 잠깐씩 먹고 싶어서 근데 벌써 만원 넘었어요? 내 카드 써야돼 그럼 아빠한테 혼나겠다 괜찮아 아빠한테 말할거야 촬영했다고 평소에 요리는 자주 하시나요? 평소에 요리는 아론 형이 자주 하세요 제가 원래 처음에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잠시만요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일단 허락받아야 되거든요 학생을.. 잠깐 아빠한테 허락받고 있어 나 카드 써야돼 이런거 이런게 좋아 근데 이런건데 이게 4,5인분이야 근데 카레는 약간 떡볶이는 약간 걸죽해내니까 두개 하면 좋겠죠 누가 넣어? 아빠한테 허락받고 있어 엄마한테 전화야지 빠진거 없지 민현씨 평소에 요리는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자주 하는 요리는 라면? 진짜 속속에 있으면 버터 좀 들어가면 맛있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감자 감자 아 감자 속속에 있나? 몰라 그때 종윤이 어머니가 종윤이가 줄까 이걸? 주지 엄마 나 근데 감자에 싹이 나가지고 엄마 나 지금 촬영하거든? 뭐 어쩔지 모르겠네요 싹이 나면 자르고 촬영하는데 유튜브에 올라가거든? 당근!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아 지금 그냥 우리끼리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는데 촬영하고 있거든? 이거 하고 아! 이거 안 돼 여기다 놔둬 여기다 야해 뭐 하는지야 야 뭐해 야 근데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게 이거를 이거 붙여야 돼요 기살로가 얘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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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를 안 다녀봤어 이거를요 이렇게 사면 안 되고요 뭐지? 100g 이걸만 하세요 저걸로 재야 되는데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아 여기다 붙여 세게 져지 감사합니다 그래 16g에 1500원이에요 비싼 건가? 좀 비싼 거 같은데 삼성카루 삼성카루 샀어 아니야 저거지 아니요 빨리 와드리겠습니다 워치 이겼어 우리 너희들 끝이야 야 너네 감자 쓰지 마 게임 오버 야 잠깐만 거기 소금 있나? 소금 있어 있어 있지? 러브들 오징어 중에서 어떤 맛을 제일 좋아해? 나? 난 이거 전 이거 나 그거 너 펼치다 귀여움이 돼 너무 판단을 나오고 싶어 귀여워 유치원 유치원 비싸지 이거 결제하고 온 거잖아 맞아 지금 이제 계산을 할 시간이에요 아 결제해야 돼? 비싼 계산할게요 비싼네 이거 비싼네 이거 좀 많이 썼어요 삐 하지만 부담감은 커져갔다 벌써 만원 넘었어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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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먼저 떠날까요? 네 우리 먼저 떠날까요? 봅시다 오늘의 메뉴는 파스타입니다 샐러드랑 파스타 샐러드랑 파스타인데요 저희는 뭘 샀냐면 파스타 아까 전에 소개를 안했어 메추리알 24세트 이거 샀어? 샀지 아프리카 2세트 미안해 메추리알 메추리알 깐 거 아론 형이 이거 산다고 이걸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하나 넣었습니다 고기 다진 고기 샐러드 야채 아일랜드 브레싱 이라고 아론 형이 이게 맛있고요 이거는 파스타 위에 얻는 거 있잖아요 네 전문 요리사들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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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에 넣어야지 아 여러분들 매출이야 너무 먹고 싶죠 저는 이거를 귀여워 이거 왜 샀냐면 요리를 해줄게 아니라 이건 제가 먹으려고 산 거고요 죄송한데요 편해지지 열심히 해보자 영수증 없어서 환불 안 되는 거 알죠? 영수증 있어요 환불 안 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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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 셰프 파스타 파스타 아 파스타 되게 로맨틱해 막 여자가 데이트하면 파스타 만들어서 데이트 해봤어? 아 그거 아니고 그런 해졌나 본데 아이 그거 영화 있잖아 영화 속에 영화 보면 걸렸네 아론 형 로맨틱하잖아요 영화 속에 파스타 포장 호빈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 카드속 2개 어 여기 이거 조금만 100g이 얼마죠 이거? 어 어떻게 되지 이거? 조금만 100g이면 한 이거 2개면 되나? 100g? 아닌가? 카레용 뭐예요? 카레용 뭐예요? 오 248g 카레용 뭐예요? 사장 카레용 아 아 근데 2개 이스크람이 600원이에요 그러면 이스크람이 600원이에요 그러면 한 3개? 3개 3개 이게 몇인데? 4인분 야 백호야 고구마 3개면 되나? 고구마 3개면 돼 뭐야 이거 2개잖아 미안 낭비를 해보는 나 고구마를 좋아하니까 진짜 맛있어 어차피 백호동이니까 백호동 가봐 520g 가격은 우리엄마가 꼭 넣으라 그런거거든? 감자 당근 양파는 내 그렇지 됐어 고구마도 있어 아주 청소년이 될 것 같아 그치? 내가 고구마를 좋아하고 나도 고구마를 좋아하지 나도 고구마를 완전히 도대체 끝난지 과일 좀 살까? 과일 먹고 싶지 않아? 아 그래? 이 만원을 내가 현금으로 챙기고 카드로만 이렇게 만들지 38개 12개 더 갈게요 우리 엄마 카드입니다 엄마 카드에요 내 생각에는 한 2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5,000? 2만원? 청포도 먹고 싶은데? 그냥 가 그냥 가 충동구면 그런게 되게 심해 굉장히 심하지 굉장히 심하지 아 근데 우리 카레 먹다가 망했잖아 그때는 솔직히 물 너무 많이 넣었어 그치? 그렇게 하면 돼 한 명은 일단 야채를 볶아 했잖아 볶고 한 명은 카레를 끓여 근데 우리 숙소에 그 주방 기구가 있어 다? 애들이 뭐 다 쓰고 있어 어떻게 해? 애들이 다 쓰고 있었지 않을까? 저는 뭐 주방 기구 사 가야돼요? 절반? 네 애기 때 귀여웠다고 일단 찍자 아 이거 먹을까요? 이거 5년 전이에요 5년 전 일단 우리 채팅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할게요 시작해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까고 물로 씻어 이거는 씻겨 아닌가? 재료 스테이 가능한데요 한 번 더 일단 파스타 면 때문에 물 우리 러브 댄스 우리 러브 댄스 우리 러브 댄스 마음을 제가 씻겨드리고 있어요 아 안 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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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들을 다 씻었습니다 일단 이거 마술하시고 제가 지금 떡볶이가 있어요 짜줄게요. 이내, 이내, 이내. 근데 얼마나 들어갈까? 아르침, 이내, 이내. 배추미스트. 여기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한 번씩 털어주면 배추미스트 같은 거. 맞아요, 여러분. 너무 매우니까 빼야 돼.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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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신경 뗐어. 우리 재료에 체크해 봐. 둘, 둘, 셋. 이것으로 배우니까. 심장 빼야 돼. 심장을 뺐어요. 심장을 돌여줬어. 심장 뺐으니까. 잘라야 돼. 이거 삶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와. 이거 많네, 잠깐만. 반, 반 쓸게요. 샐러드 위에 올려줄게요. 그러자. 샐러드 위에 올려줄게요. 일단 N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N 포털 사이트. 여기에 떡볶이 대신. 파래 떡볶이. 나올까? 어, 있네, 있네, 있네. 만드는 법, 여기 딱. 음, 먹음직스럽네, 봐. 맛있겠네. 이렇게만 하자. 처음부터 넣지 말래. 살짝 데쳐서 그 뭐지? 찬물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쫀득쫀득하대.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됐다. 카레부터 해. 니가 이렇게 될까? 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카레부터 푸는 거 해야지. 카레부터 넣고 물을 해야지. 왜? 너 라면, 아. 이거 왜 까시죠? 뭐지? 풀어. 그냥 이거 풀어. 제가 풀어. 일단 우리 많은 양을 먹을 거니까 많이 하자. 서로. 하나 더? 일단 하나만. 서로.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일단 소금하고 다 빼야 돼. 5초. 1. 2. 3. 4. 그만, 그만, 그만. 아니야. 그냥 이거 먹기만 하면 돼. 카레가루가. 어. 내가 적을게. 나 적을 좀 적을까? 어. 너무 적다. 소금. 소금. 1. 1. 3. 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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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가. 이거 물 써야 되는데. 이거 물 써야 되는데. 아니. 이쪽을 우리가 써야 돼. 근데 이거. 우리 없어. 이거. 우리 없어. 이거. 아 그렇네. 뭐라고? 이거 까면 안 돼. 터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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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삶은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삶은 거 아니야.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아. 내가 뭐 하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이상하네. 삶아 내가 까는 거 보고 깐 거 아니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린 까고 삶으려고 그랬지. 뭐 라고요. 아 Group. 바보들. 하하하하. 진짜 바보다 우리 대신. 아. 이거 봐야지. 어쩜 우리 그런 생각 모르겠어요. 자 우리 조리 시간 2시간 잡습니다. 화 piş이잖아 이거 씻으면 됩니다. 끝. 끝. 이거 뭐에요? 식용유인가? 식용유 식용유 올리고요 야 내가 알려줄까? 이렇게 이렇게 가 가 가 아 됐어 가 가 가 아 이거 진짜 짐다고 줄코야 고구마는 그냥 덮지 말자 덮지 말자 덮지 말자 안 돼 야 진짜 안 돼 손까지 잘라주겠는데요 손 잘리면 어떡하지 이거 다 신으시니까 야야야 위험해 야 안 돼 되게 위험하네 야 그냥 이렇게 내가 할 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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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필요 없어 백 팔지 백 팔지 된다 이현아 뭐해 지금 더워 더빈 더먹 더빈 더먹 바보이 바보이 야 우리 이겼다 이겼다 우리 이겼지?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저러다 말하지 난 좀 더워 이건 뜯어서 만든 거 아닌가 단단 돌아와줘요 날아와 나완 난 덜 위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써는 거야 민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어묵 갚 녔 써 동네 동네 맛있네 동네 맛 진짜 맛있어 야 응 응 영희 화났어요 지금 반칙이예요 으악 아니 너 말고 너 말고 아니 맛있더라 맞아요